하나 머티리얼즈가 지금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죠. 그런데 이전에 비해서 이런 주가를 찾으면 좋은데 어차피 가긴 가요.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저평가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솔직히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운이 없는 기업이에요. 재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선 20년도에서 21년도 이때가 반도체가 계속 상승하고 있었으니까 얘들이 22년을 위해서 뭘 했죠? 케파를 늘렸잖아요. 설비 증설을 했어요. 말 그대로 업사이클 구간이었는데 얘들이 더 많은 물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공급이 딸리니까 더 커지려고 설비 투자를 하면서 케파 증설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22년에 뭐 했어요? 갑자기 반도체가 엄청 약세를 탔잖아요. 재고도 넘쳐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얘들은 실컷 다 해놨는데 22년을 위해서. 갑자기 22년에 이렇게 반도체가 죽어버리니까 얘들도 골 때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저점을 찍고 다시 반도체가 이제 AI, GPU 관련해가지고 좀 같이 타면서 다른 쪽도 함께 올라가면서 좀 물량도 올라가고. 얘들 같은 경우가 이제 하이브리드 제품을 생산하고 있잖아요. 메모리 업체의 중국 페브로 하고 있는데 얘들은 비메모리가 아니라 메모리 업체예요. 그래서 지금 비메모리가 뜨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 반도체 업황 자체가 바닥을 찍고 상승 구간을 하는 게 이번 하반기부터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1분기랑 2분기가 거의 뭐 박살났어요. 진짜. 작년 같은 경우가 매출액이 3천억 넘게 나오고 영업이익이 940억까지 찍었다가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가 완전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번 연도 전망치를 보면 영업이익이 670억, 매출이 2750억밖에 안 나와요. 전망이 지금. 그러니까 좀 별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라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아직까지 저평가예요. 이 동종피혁은 평균 PER이 20에서 25배인데 파나모티리얼즈는 이제 17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 지금 얘가 23년은 상반기가 죽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24년도의 전망을 봐야 돼요. 파나모티리얼즈가 24년에 지금까지 완전 최고의 성적을 낼 전망이죠. 매출이 3천540억의 영업이익을 1060억 뽑아낼 예정입니다. 이러면은 PER이 10배도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가격으로부터 최소 1.5배는 더 뛰어야지 내년도 저평가인데도 이렇게도 저평가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도 이게 좀 이제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 붙다 보면은 좀 무거워져요. 점점 주식이. 그건 그렇게. 그런데 또 얘들의 장점이 뭐냐면은 매출액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이 상당히 높아요. 영업이익률이. 그러니까 마진이 높은 종목은요. 매출 영업이익이 낮아도 평균 밸류가 정말 높게 형성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마티리얼즈는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번 연도 계속 이어나갈 거예요. 진짜. 그러다가 여기 뚫고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엄청난 수급이 붙으면서 거래량 폭발하겠죠. 항상 이럴 때 수급 많이 붙어요. 이럴 때 수급 많이 붙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들 아직도 이 가격대는 싼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직 몰라요. 지수 빠지고 뭐 하면 답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4만 5천원. 4만원까지도 밖에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런데 여기서 내려와도 비중 더 쉬워서 한 번 올리면요. 이게 훨씬 많이 나오기 때문에 두 번 정도 더 사신다 생각하시고 비중 조정만 잘하면요. 하반기들은 여러분들에게 이번 연도 하반기에 계좌를 책임져줄 종목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통 비율도 53%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주가가 오를 거면은 한방에 이렇게 옛날처럼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차트가 형성이 돼요. 이렇게. 진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기대를 가지고 하나 머티리얼즈를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또 현재 호가창을 보면요. 현재 지수가 다 빠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호가창을 보면요. 이 매수 잔량, 매도 잔량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게 매수 잔량이 더 많으면요. 사고 살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니에요. 반대예요. 이러면요. 떨어지고 있는 중인 차트예요. 매도 잔량이 더 많아야지 올라가고 있는 차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떨어진 차트면요. 여기 있는 게 허가가 떨어지면 여기 있는 물량이 사라집니다. 그럼 이것밖에 안 남기 때문에 이게 자동으로 줄어들어요. 여기에는 밑에 물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자동 올라가죠. 왜냐하면은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밑에 또 매수 더 걸어요. 이게 자동으로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보통 막 떨어질 때는 10배, 20배 차이 나요. 진짜. 반대로 올라가고 있는 차트면요. 이제 얘가 사라지고 얘가 없어지죠. 그럼 이것밖에 안 남아있어요. 매수 잔량은. 그러면은 얘는 이 위에 또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자동적으로 얘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위에 계속 호가를 계속 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호가창을 매일매일 보면서 오늘 하루의 흐름을 파악하고 오늘은요. 매수한 날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좀 전체적인 수급을 좀 보면요. 항상 이게 중요해요. 지금 이렇게 기관들이 판 이유가 뭐냐면은. 보세요.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수익 실현. 수익 실현을 해야 되고. 지금 이 반도체보다 2차전지와 이제 다른 쪽이 돈을 더 수익을 빨리 벌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급 자체가 다른 데로 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테마야가 한 번 더 옮겨오면요. 이 마이너스 됐던 게 싹 다 플러스로 바뀌면서 갑자기 급등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급등이 빡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얼마 안 남았다. 아마 이번 주 금요일 내일이나 뭐 다음 주 정도면은 제대로 갈 거예요. 진짜. 이걸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그래도 아직 기관들이 들고 있는 물량은 상당히 많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흐름을 이것만 보면은 오늘 이거 상승하는 차트다. 딱 강 나오죠. 그런데 이걸 아직 다들 좀 뭔가 노하우 같기 때문에 잘 몰라요. 단타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만 잘 봐도.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여러분과 함께 매매를 할 수 있는 방을 하나 만들어놓고 같이 매매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머티리얼즈 매매방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함께 저와 매매를 한 번 해보는 시간을 가진 게 어떠세요? 오시면 수익도 보시고 어떻게 우리가 타점 잡아서 올려야 되는지 이런 거 주식에 대한 노하우를 하나하나 배우다 보면요.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많이 벌어요. 진짜 이건 제가 장담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뭐 해줘야 돼요? 돈 벌면요. 후원해 주세요. 채널에. 아시겠죠? 자 위에는 제 번호 있죠? 여기에 간단하게 하나 두 글자만 적어주세요. 하나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카톡방 초대링크 보내드릴 거예요.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매매를 함께하면서 배우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맨날 영상 봐주시고 저에게 영상 수익 가져다주시고 저는 그걸로 좋게요. 자 그리고 카톡방을 불가피하게 못 들어오신 분들 분명히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즈 대응전략 자료집이에요. 제가 여기 1차, 2차, 3차 목표가 적어놨고 추가 매수가 비중을 어떻게 싫어하지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리스크로는 줄일 수 있는지 또 가장 중요한 어떠한 수급이 있어요. 이 수급표를 안에 적어놨는데 이 수급이 붙으면요. 한 2, 3일 뒤에 세력들이 바로 들어옵니다. 진짜. 엄청 급등 시그널이라고 하거든요. 이 수급표를 제가 적어놨어요. 이것 때문에라도 이걸 보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거는 주식을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분들이 보셔야지 이게 좀 되지 안 되는 분들은요. 보셔도 소용이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자신이 생각할 때 어느 정도 나는 주식을 할 줄 아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만 이 자료를 요청하세요.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하나 머티리얼즈 풀로 다 하나 머티리얼즈 일곱 글자 다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자료집을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하나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신 분에게는 제가 카톡방 초대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런 게 잘 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샀다.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또 우리가 3프로TV, 매일경제 등등 다 좋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돈 버는 재미죠. 돈. 돈을 벌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 원 혹은 100만 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내는 한 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원이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그래도 물려있는 종목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 뭐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의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직장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막 주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7일 뭐 이렇게 옛날 자료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을 초대드리고 있고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장이 9시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 20% 내외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있죠.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지중지 하시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폰 이렇게 그래서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 되어있죠. 제가 임시인데 티처 림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010-8203-3156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